네 오늘의 시그널은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최근에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자 하나솔루션도 좋지만 만약에 하나케미칼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순수한 태양광 업체고 하나솔루션은 아무래도 아까 전 5개 사업보문 중에 2개를 제외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중심은 하나케미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학의 상황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갑자기 호날두를 영입을 하고 두바이에서 몇 경짜리 무슨 뭘 발표를 하고 사우디는 또 네옴시티까지 발표를 하고 두바이는 또 왜 했나요? 아랍에미리트가 밀릴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하고 굉장히 좋은 지금 성과를 거뒀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흥행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얘네들끼리 지금 전쟁이 붙은 겁니다. 서로가 중심이 되려고 중동에서 가장 돋보이려고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몇 년도 안 돼가지고 2030년에 사우디가 월드컵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무리한 건데 지금 추진하는 이유는 서로 중심이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걔네가 무슨 가수를 만드나요? 뭐를 만드나요? 중동이. 중동은 검은 기름. 석유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지금 석유가, 석유 가격이 지금 예상한 대로 무슨 100달러, 200달러 겨울철에 치솟진 않았는데 7, 80달러만 돼도 중동에는 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선수를 영입하고 무슨 몇 경짜리를 발표하고 네옴 시티 더 라인을 170km를 까느니 마느니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회사 입장에서는요? 화학회사는 나프타를 주로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기초유분을 뽑아내기 때문에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최종 수요가 떨어져 버리면 마진이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케미칼이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하나큐셀이 그걸 덮으면서 하나솔루션이 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S.O.1에서 아이샤인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했죠, 결국? 쉽게 말해서 밥그릇 뺏기. 정유사가 힘드니까 화학회사 밥그릇 뺏기다. 만약에 그런 것이 완공이 되면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그게?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완성이 되면 가마솥이 하나 있던 게 두 개, 세 개, 네 개가 생기는 거예요. 가마솥을 화학회사만 끓이고 있었는데 정유회사가 또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끓이면 더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난 태양광을 투자하고 싶고 태양광은 지금 굉장히 수요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인 거죠. 지금 전체 매출 가운데 태양광 모듈 비중이 90%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순수 태양광 업체예요. 그리고 태양광 모듈 비중이니까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지금 중요하겠죠. 그런데 폴리실리콘은 한화 솔루션이 폴리실리콘을 하다가 마지막에 버렸죠. 안 돼서. 그리고 유일하게 누가 남았습니까? OCI만 달랑 남았어요. 나머지는 죄다 중국 업체. 그리고 독일의 바퀴랑 미국의 햄록. 딱 그거 3개 빼고 나머지 다 중국 업체예요.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은 물량 공세로 나가버리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겠죠. 태양광 모듈 비중이 90%니까 이 원재료 비중이 싸지면 이득이 많이 남는 거죠.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 위구르 광제노동 방지법을 발효했죠. 이게 왜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우리나라 셀 모듈 만드는 태양광 업체에게 좋냐면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세계 수요의 79%를 공급하고 있어요. 나머지 20%가 OCI 포함해서 독일 바퀴랑 미국 햄록 30%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신장 자치구 비중이 42%입니다. 위구르 지역의 신장 자치구인데 여기에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을 가축처럼 취급을 하고 무슨 먹을 것도 안 주면서 하루 종일 부려먹으면서 폴리실리콘 뽑아내고 있고 여기서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막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세계 수요의 79%를 공급하고 중간 가공뿐인 웨이퍼, 웨이퍼가 중국산이 97%. 셀은 80%, 모듈은 70%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낮은 게 그나마 모듈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차단을 시켜주니까 미국에서 그럼 우리가 미국의 가정용이라든가 산업용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의 솔루션의 하나 큐셀 부분은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막아주니까. 거기다가 유럽도 이 신장 자치구, 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하고 유사한 법을 또 발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중국산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득을 볼 수가 있고 한화솔루션보다는 좀 더 순수 태양광 쪽에 매출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화학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어두운 전망에 약간 심기가 흔들리고 찝찝하다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에너지솔루션,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국의 성장세를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볼까요? 지금 신규 매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타이밍이 왔죠. 지금 한화솔루션 아까 전에 보신 것은 2011년부터의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도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개운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말에 이 고점을 2021년도 초에 뚫려다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1년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추경면에서 사지 못했더라도 더욱더 신중한 사람은 물론 여기서 만약에 날아가버렸으면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행히 이걸 눌렸단 말이죠. 근데 눌린 자리가 어디냐면 10개월 선도 있지만 예전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데가 이제는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한 번 다지는 작업이 눌림목, 눌림목 급소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 단어를 별로 안 쓰려고 하는데 이런 걸 보고 막 그럽니다, 다. 눌림목 급소입니다. 절대 공략해야 될 무슨 절대 공략자리.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으나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급소라고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자리를 뚫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거죠. 매물이 안 나오면서 여기서 눌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오면 다시 한 번 8만 원대에 도전이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지금 돌파할 때 놓치셨던 분들 신중하셨던 분들, 신규 매수를 새로 고려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욱더 좋은 위치에서 살 수 있는 2022년도 9월 달에 추경 매수하신 분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위치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